친구들 안녕 빛의 가호 나는 마드레마 쿠키 성우 남도형 친구들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던 베스킨라빈스 9월 이달의 맛이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마드레마 쿠키 성우 나 남도형이 영광스럽게도 9월 이달의 맛 언팩 행사를 맡게 됐지 뭐야 오 너무 기뻐 자 친구들 여기서 잠깐 안내해줄 이야기가 있어 이 영상 중간중간에 퀴즈와 이벤트가 있고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는 친구들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길 부탁할게 그럼 첫 번째 깜짝 퀴즈 나갑니다 이번 언팩 행사에서 공개되는 9월 이달의 맛 이름이 뭘까요? 자 지금 바로 댓글로 달아줘 어려울 수 있으니까 힌트를 주도록 할게 정답은 총 7글자인데 4글자는 내가 알려줄거고 끝에 3글자를 초성으로 힌트를 주도록 할게 자 힌트는 초코 퐁당 키읍 키읍 리얼 7글자 초코 퐁당 키읍 키읍 리얼 자 지금 바로 댓글로 정답을 달아줘 정답을 맞춰준 친구들에게는 베라 모바일 교환권이랑 싱글 레귤러 교환권을 쏠게 자 그럼 이제 쿠키런 킹덤에서 열리고 있는 언팩 행사 현장에 용감한 쿠키를 한번 연결해볼까? 자 다같이 외쳐보자 용쿠렛! 이번 2023년 9월 이달의 맛 언팩의 프리젠터를 맡게 된 가장 달콤하고 가장 바삭한 용감한 쿠키라고 해 뜨거운 오븐에서 탈출 후에 이번 언팩을 준비하며 요 근래에 냉동고에서만 일하다 보니 더욱 바삭해진 것 같아 베라 왕국과 쿠키런 킹덤 쿠키 친구들이 수개월 동안 노력한 덕분에 세상의 빛을 보게 된 베라 9월 이달의 맛 베라 왕국과 쿠키런 킹덤의 달콤한 생태계가 가장 바삭하게 호환되는 혁신적인 신제품 자 지금 공개할게 초코 퐁당 쿠키런 가자 혁신적인 맛의 경험을 위해 수천번의 연구를 통해 탄생한 초코 퐁당 쿠키런! 더 자세한 이야기는 근육맛 쿠키가 들려줄 거야 자 어서 나와서 힘 좀 보여줘 이번 제품 개발 과정에 힘 좀 쓴 근육불끈 근육맛 쿠키다 이번 제품의 컨셉은 가장 달콤하고 바삭한 익스피어리언스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거였다 퐁당 운영체제 아래 초코파트와 쿠키파트는 완벽하게 융합되어 맛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초콜릿은 아주 달콤하고 쿠키는 아주 바삭하다 얼마나 맛있을지 벌써 군침이 도는군 차라리 마법에 가까울 정도라고 해야겠군 뉴 베이컨 얼루즈로 구워 고소한 캐러멜 쿠키맛이 가득한 쿠키 아이스크림과 새로 도입된 초코 속 머신으로 바삭함이 살아있는 브라운 버더 쿠키를 넣어 바삭한 모멘트를 아주 극대화했으니 기대하라고 우리 쿠키런 킹덤의 뉴테코를 집대사한 초코풍단 쿠키런이 궁극적인 맛의 경험을 선사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이달의 맛을 가장 큰 혜택으로 즐길 수 있는 베라데이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니까 당장 달려와야 한다 자 여기서 퀴즈 패라데이는 며칠부터 며칠이라고 했지 문제를 맞추면 선물을 주겠다 얼른 대필로 덤벼 이제 다시 도영이 형에게 돌아가 볼까 와 고마워 근육맛 쿠키 100번 얘기하는 것보단 한 번 맛보는 게 낫겠지? 자 그럼 한 번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먹어보도록 할까? 와 아이스크림 컵도 용쿠가 흐르짖어 용쿠 용쿠 안녕 자 그럼 한 번 먹어볼게 두근두근 두근두근 크게 한 입 완전 초코초코의 쿠키 쿠키한 맛인데 마치 뭐랄까 초코에 쿠키가 퐁당 빠질 것 같아 쿠키가 바삭하고 정말 달콤해 와 바삭바삭 달콤달콤 브라운 버터 쿠키가 들어가서 진짜 쿠키 맛이 찐해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가 되지 그리고 아이스크림 외에도 케이크랑 쿠키 샌드 쿠키 블라스트 등등 다양한 제품이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해 자 그럼 여기서 또 이벤트 나간다 지금 이달의 맛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면 내가 선물 쏠게 여기서 끝이 아니지 There is one more 쿠키 이번 9월 신제품을 구매한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스페셜한 썸띵도 준비했다고 쿠키런 킹덤과 베라 왕국의 콜라보를 기념하기 위해 바로바로바로 베라에서만 받을 수 있는 쿠키런 킹덤 한정 굿즈도 출시했어 자 먼저 이 친구 쉬고 싶을 땐 쿠션으로 쓰고 추울 땐 담요로도 쓸 수 있는 쿠키런 쿠션 담요 세트도 만들었다고 자 그리고 이 뒤를 보면 이 귀여운 용쿠가 뒤에 담요로 이렇게 앞에는 용쿠가 또 베라 모자까지 쓰고 있어 스페셜 썸띵 용쿠 쿠션 담요 세트 너무 갖고 싶다 자 그리고 쿠키들의 영혼을 담아 만든 아이스크림인 만큼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는 쪼쪼쪼쪼 친구들 보여 우와 쿠키런 영혼석 키링도 나왔다고 우와 쪼쪼쪼쪼쪼쪼 봐봐 나도 사실 그간에 나왔던 영혼석 키링 다 갖고 있거든 근데 이건 조금 더 특별해 용쿠가 우와 베라 모자를 쓰고 있는 키링이고 거기에 더해서 쿠키 커터의 모양도 뽀뽀뽀 이거 봐 일반 쿠키 커터 모양에서 이번엔 특별히 스페셜 썸띵으로 우와 베라 아이스크림 콘 커터 모양이야 우와 베라 아트웍으로 디자인돼서 정말 이렇게 완전 스페셜하다고 자 그럼 잠깐 여기서 문제 또 나갑니다 방금 본 키링 속 쿠키의 이름은 뭐였을까 좀 쉬울 것 같긴 한데 선착순 10명에게 내가 선물 쏠게 빨리빨리 지금 댓글 달아줘 자 그리고 와우 이 굿즈들 어우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이 굿즈들 사전 예약은 9월 중에 공지를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자 그럼 우리 다시 주인공을 불러보도록 할까 용쿠야 자 오늘 9월 이달의 맛 언팩 인사에 프리젠터로 나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어 이 자리를 마련해준 베라에게도 감사의 인사 전할게 땡큐 베라 머트 즐거운 하루 보내 안녕 자 친구들 이제 정말 정말 언팩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왔어 아 너무 아쉽다 어 맞다 깜빡할 뻔했네 자 베라 데이 우리 친구들에게 베라 데이에 대해서 소개해줄게 9월 베라 데이는 싱글 레귤러를 싱글 킹으로 사이즈 업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6천원 할인 여기요에서는 최대 5천원 할인 그리고 11번가에서는 최대 20%까지 할인 또 신한카드 마이샵에서는 5천원 할인을 해주니까 늦지 않게 혜택 누리길 바랄게 그리고 이대로 끝내기가 정말 너무 아쉬우니까 진짜 진짜 찐막 이벤트를 하도록 할게 오늘 초코 퐁당 쿠키런 최초 공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간과 그 이유를 댓글로 달아주면 추첨을 통해서 LG 스탠바이 미 아이패드 미니 에어팟 맥스 베라 교환권을 선물로 줄게 친구들 이제 정말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진짜 진짜 정말 안녕 빛의 가호 그리고 베라의 가호